저 가볼게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네, 확실히 KT도 잘하는데 저희도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밀릴 것 같진 않은 것 같아요. 기존의 SKT와의 악연이 있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같은 팀 됐으니까 이제 화끈하게 한번 이겨봐야 돼요. 데프트 선수랑 마타 선수가 좀 기량이 많이 올라온 것 같아서 그래도 저희 바텀이 좀 더 잘하지 않을까? 사실 뭐 부담은 크게 없고요. 그냥 한 판 손 풀고 이제 세 판을 내리겨버리는 그런 좀 그림을 끼고 있습니다. 글쎄요. 아무래도 3대1이 가장 많이 나오지 않을까요? 3대1? 저도 뭐 3대1. 3대0이요. 저희 팀이 그냥 분위기가 좋다 보니까 그냥 3대0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최대한 경기 열심히 해서 준비한 대로 후회 없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KT에도 붐이 왔습니다. 우승까지 해서 진정한 KT의 붐이 뭔지 보여드리겠습니다. thank you for that. Thank you.